헤팅버지 헤팅버지 와우 헤팅버지 얘네들은 아주 조그맣게 엄청 빨라요 근데 얘네들은 설탕물만 먹고살아요 설탕물이 없으면 꽃에서 나오는 꿀같은거 그런거 빨아먹고살고 벌레를 안먹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가끔 농장집에 한달에 하루이틀정도 와있는데 그 안방쪽에 앉아있으면 저기 한쪽 벽이 유리가 엄청 크거든요 어떻게 와있는줄 알고 와가지고 주둥아리로 문을 두들겨요 물좀달라고 설탕물달라고 그래서 어제 좀 타뒀더니만 왔다갔다 하면서 잘 먹네요 한국에도 이런 새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영어로는 허닝벌이라고 그러거든요 허닝벌 허닝 새 허닝벌 금방 날라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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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